뭐야 능숙두계? 순수? 능능강 영구 탄투... 비탄 극적인 입장 소멸 카드가 없나? 발견 어족 어족 발견 와 대박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네 1,2,3,4 1,2,3,4 1,2,3,4 4마리가 끝이지 지금 모두 켜면은 저거 점수 등록 못할걸요? 5마리 루트 없죠? 4마리가 끝이지 1,2,3,4 1,2,3,4 1,2,3,4 1,2,3,4 윙봇 속쇠 속쇠 딸기 1,2,3 1,2,3 2,3 2,3 고개다 고개까진 좋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나 뭐 딜카드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응 탐순 다음 턴의 탐순 1,2,3 2,3 2,3 2,3 2,3 2,3 2,3 근데 저거는 못쓰고 지워야 되니까 음 비타 지울까 뭐 지워도 그만 안 지워도 그만 이기네 어차피 능수깡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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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잡을거라서 동네 예전 2,3 2,3 2,3 3,4 3,4 2,3 2,3 3,4 3,4 4,4 5,6 5,6 6,7 4,5 5,6 6,7 야 이거 너무 좀.. 이거 좀.. 좀 그렇다 발견 안 했을까? 아싸 강섬 나왔다 이제 이강섬 와 훨씬 빨라졌어요 이게 능지처찰만이냐 리얼 능지처찰만 숟가락 두개든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이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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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대다 대 대 대 대 대 대단원 근데 전천이 더 땡기는데 전천 먼저 넣고 나중에 대단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대단원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올 거 아니야 아니다 대단원 먼저 넣자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답답해서 전천 줄래 혹시? 전천 줄 생각 있니? 전천lect that Rein and Hicou 엘리트 잡으러 다니자 팅시야 변성 뻔댁이 폭탄 변 뻔 폭 변성 Burma 어이 Τ자와 저는 머물러 엘리트 잡으러 자, 지금 웅크린 채로 막고만 있어, 불쌍해. 2단원은 저거 하이랜더 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거하면서 하이랜더 점프도 있으니까 이거 보스 잡기 전에 제거해서 저것도 노려볼 수 있겠다. 거지. 엘리트 많이 가는 루트를... 진짜 핑핑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네마리 루트 밖에 없죠. 네, 없죠. 네마리가 최대지. 상점도 들렀다 합시다. 유물 챙겨야 되니까. 아, 배짱 있네 이것들. 누구 돈을 털려고 지금. 지문성. 판기. 판기 넣고 몇 장 지워도 되겠다. 판기 저거 고개에다가 들어가도 되고. 이거 마테루시카로 유물 점수 노리고. 제거할 거 있나? 잼견. 네, 극적인 입장 채우자. 이제 고개에 언코스트되면은 그때부터는... 끝난 거 아닌가? 오늘 1일 도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비. 3마리 잡는 곳. 여기밖에 없지. 여기 또 능숙을 주네. 예스답 삼형제. 예스답 삼형제. 개정답 삼형제. 도박집. 도박집 필요 없는데. 아드레날린도 저거. 나중에 거지 고려하려면은 넣지 말죠. 굳이 안 넣어도 잡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저거를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강섬 능숙. 강섬 능숙. 이거 무한댁이라서 핑핑이만 아니면은 지워도 돼요. 하지만 귀신같이 나오는 핑핑이. 그것이 정탑이다. 쟤는 그건 정말 매우 귀신같은데. 핑핑이 100% 140% 가절래? 가절래? 줄까? 가져갈래? 싫어 너로스 배고프다 너로스 밥 줘 미래에즈 아니야 히 카드 안 넣을 거야 히 카드 3배 증가하는데 뭐야 뭐 이딴 거 만져 소모껌으로 대단원 3데미지 늘리자 대박 아 핑핑이 아니네 대단원 지어도 된다 엘리트 3마리 4마리 엘리트 4마리 루트지 아 이거 심장 못 가네 1도라서 그러면은 루트에 저거 여기로 가면 4마리요 하나 둘 셋 넷 엘리트 1마리가 거질보다 커 아닌가 거짓 50인가 100인가 거짓 50 아니에요 거짓 50이면은 엘리트 4마리 루트 가는 게 이득인데 엘리트 4마리 루트 가야겠네 엘리트 4마리 루트 엘리트 4마리 루트 3 Shock 하으음 이벤트가 나와야겠네요. 종이로 만들신 많이 넣는건 점수 없고 똑같은 카드 4장이면 수직 다 점수 줘요. 여기서 데미지 보도 상관없지. 카드반이 넣는거 35장 50장 이렇게 두개 있죠. 카드 4장 카드 4장 카드 1장 카드 4장 카드 5장 도전 과제가 30분일 거에요. 20분? 도전 과제가 20분인가? 암튼 속도는 45분일 거에요. 야 가방 나왔다. 첫 턴에 바로 되던 가네. 도전과 기원 자리를 알리겠는데... 심아아아애. 지금 시작하러 온 거. 도전과 위험이AL지. ves이없위한 용과장에 빠져버린 pró 快쏠. 도전과 위험을 경험에 대해선. 발견, 카메라를 못하겠네. 결국 대단원은 못 지웠네요. 그지, 실패. 나는 부유하다. 이거 유물 25개지, 지금. 딱땜이지. 그지, 실패. 25개지, 25개지. 와, 이게 1596점밖에 안나왔골랑. 엘리트 모조리 높이격 때려잡았는데. 엘리트 12마리 잡고, 전부 높이격하고. 완넘의 오버킬 콤보의 광속의 하이랜더의 빛나는 것이죠. 아니, 3000점 어떻게 한거야? 3000점 핵인가? 아니면은, 1일보드, 1일보드에서 심장 가나? 말이 되는게? 심장도 못가잖아. 등선 한번 볼까? 2800. 여기가 핵인가? 나 몇점이었지? 저거. 모드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1596. 여기서 더 챙기려면은. 거지를 했나? 여기 1596. 똑같이 플레이어사랑. 네, 모드 써서 여기 등록이 안됐어요. 거지하면은, 50점 추가하면은, 1646. 스읍. 아니면은, 하이랜더를 포기하고, 저걸 받았나? 수집가를 받았나? 이케 저렇게 하면은, 1700대는 나오겠다. 근데, 1800, 2000, 2800은 저거는, 저건 치트 아니냐? 뭐, 아무튼. 일도, 계시겄네요. 강아지죠. www. 아멘